공매도들이 한옥가위에 4000주 정도 쌓아놓고 그 아래에서 입을적 벌리고 성격 급한 물량들 받아 먹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콤부차를 사면 콤부차 샴푸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죠 아주 한가롭게 진행한다는게 자신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ITL3000 FD 패스트트랙 지정을 받았죠 이런 부분들 좋은 소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HB생명과학은 국내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 신청을 진행하겠다는 소식까지 오늘 또 따끈따끈한 소식이 나왔죠 이런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반응을 하지 않고 있죠 지금은 반응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이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게 우크라 재건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국면에서 지금 협상 국면, 휴전 국면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아주 크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 부분이 가장 크게 시장의 오늘의 이슈다 핫 이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이런 방산관련주들 아주 계속 얻어맞고 있죠 4% 하락을 하고 있고 하나웨어로스페이스 4% 하락하고 있죠 계속해서 잘 나가다가 트럼프, 바이든의 한마디에 지금 뭐 아주 상황이 크게 바뀌어 버렸죠 상황이야 이렇게 되면은 무기판매가 앞으로 많이 안되겠는데 앞으로 전망이 좀 별로인데 이렇게 지금 딱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려는 이 모멘텀이 크게 좀 훼손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힘을 낼 수가 없죠 힘을 내려고 하면 내려치고 내려고 하면 되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잡아내려고 하면은 공매도에 대해서도 개인공매도 이런 부분도 좀 준비를 해서 공매도 어차피 금지가 안된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단타를 쳐서라도 돈을 좀 영돈벌이라도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부분들 어제 제가 다 크게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오늘의 시작은 이렇게 높게 서있지만 이런 부분이 그대로 제가 예상을 했던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이렇게 딱 되면은 이런거 이제 공매도 딱 쳐서 같이 먹는거죠 이렇게 쭉 많이 올랐으니까 내려치고 이렇게 이제 되면은 내려치고 계속 좀 모멘텀이 좀 사라지는 분위기 있기 때문에 별로 안좋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아니야 전쟁 계속 할 거야 하면 이제 쭉 올라갈 거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가 뭐 엄청나게 강하죠 포스코가 지금 거의 7% 올라서고 있는데 계속 오르고 저기서 좀 조정한다 싶으면 떠오르고 조정한다 싶으면 떠오르고 추세를 완전히 방향 위로 잡고 있고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입니다 PBR이 0.2 정도 되는 상황에서 이제 우크라 재건 이런 부분이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 보니까 아주 그냥 뭐 쇼커버링이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JP신한한국이 엄청 사고 있죠 지금 이런저런 현대제철 내부적으로 보면은 안좋은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인 부분은 내부적인 부분이고 큰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하락이 일어나고 갑자기 확 밀어올리죠 이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체비는 지금 보시면 거의 뭐 공매들의 먹잇감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로 끌고 갖고 있는데 거래량이 거의 뭐 얼마 없죠 거래량이 26만주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 호가창을 좀 보시면 요거 4000주 딱 박아 놓고 지금 다시 이제 50원 내렸죠 50원 더 끌어 내려서 여기에 또 2000주 딱 박아 놓고 있죠 2000주 박아 놓고 요렇게 이제 공매도들이 못 올라가게 딱 막아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거 이제 빼서 또 밑으로 옮기고 있죠 옮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공매도들이 이렇게 작업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 칸씩 내리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요거 그냥 제가 보니 페이크면 페이크 페이크 정도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차트를 좀 만들어가는 과정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또 4000주 쌌죠 50원 더 내려서 4000주 쌌다 이거 세력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냥 이거 그냥 다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다 순식간에 여기까지 거 다 잡아먹고 쭉 끌어올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하고 있죠 여전히 그래도 신한하고 한국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피목이 9000주 매도중이죠 이 신한한국하고 이 머간 플러스마이스하면 매수중이다 매수중 외국인들은 매수중이다 키움이 매도하고 있죠 시장은 좀 강한 종목들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 HLB만 워낙에 재미없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딱 박아 놓고 기다리면 낚시하는 거죠 손님 밑에서 받아라 밑에서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성질판 투자자들은 이렇게 나오죠 150주 36주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아니면 이제 사전 좀 돌려가지고 한 번 더 내려치고 위에 또 쌌고 또 손님 받고 이런 식으로 또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하다가도 갑자기 이거 다 잡아먹고 쭉 끌어올리는 흐름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지금은 좀 때를 기다리는 흐름을 계속 가져가겠다 이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죠 이렇게 눌러주면 다 매수기회라고 했죠 이렇게 눌러주면은 계속 매수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243원 자리에서 쌍바닥을 잡으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거리량도 완전히 말라 있고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이번 주 금요일 장마감 이후 다음 주가 이제 아주 폭발적인 에너지가 발생하는 주간이 될 겁니다 상당히 좀 기다리기가 좀 지겨운 상황일 겁니다 인내심을 아주 강력하게 발휘할 때고 아임얼라이브 콘부차 사면 미장센스 콘부차 샘프 증정한다 프레시코하고 아모레퍼시픽 공동이벤트를 진행을 하기로 했죠 오늘 20일까지 양사 온라인몰 구매자 대상으로 아임얼라이브 콘부차 사면 미장센 콘부차 샘프를 주겠다 이런 클레버 이벤트를 하기로 했다 이런 서식이 또 나왔습니다 구매시 선착순 1000명에게 미장센 콘부차 샘프 샘플 100mm 함께 아모레퍼시픽 몰에서 사용가능한 미장센 콘부차 샘프 30%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이런 또 이벤트를 또 준비한다 이런 소식도 나왔죠 자 그리고 지금 hb 생명과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리고 fda 식약처 이제 승인 신청 넣겠다 라는 소식 또 오늘 12시 반에 나왔죠 식약처 선나감 희귀 의약품 지정하고 신청했다 라는 소식이 또 나와 있죠 이런 소식 일단 나와 있고 지금 그리고 itu ii 3000 이 iti 3000 ii 3000 이 ii 3000 지정된 약물은 임상설계 허가 승인 과정에서 FDA와 긴밀히 협력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상을 완료 후에 가속승인이나 우선심사에도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HVN 통성 60일 이내 승인이 결정된 제도에 IT3030일 만에 빠르게 지정이 되었다. 지금 상당히 좋은 소식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는데 주가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죠. 계속 IT1000에 대한 데이터를 기다리겠다. 내 LB타임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딱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지루하죠. 아주 지루한 상황이고 다른 거 보면 저렇게 무거운 철강주들도 7%씩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지금 얘는 너무나도 못난이처럼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을 보시면 정반대죠. 전쟁 관련주, 무기 관련주는 계속 5%까지 밀어붙이고 있고 그리고 포스코, 현대제철, 재건주 계속 올라가죠. 계속 정반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먼저 캐치를 해서 한 발 빠르게 움직이면 이게 다 돈이죠. 어제 저녁에 10시 반쯤에 제가 그 소식에 접하자마자 또 영상을 올려드렸죠.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바로 돈으로 또 직결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또 이런 이제 갑작스럽게 모멘텀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모습의 종목들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인 공매도를 칠 수 있는 종목들은 몇 개 안됩니다. 상당히 지금 불공정하게 되어있죠. 엄청나게 기울어져 있는 그런 운동장이다. 공매 금지할 지금 뭐 의지가 전혀 없다 보니까 개인들도 이런 급변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나도 공매차서 한번 먹어볼까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경험이 됩니다. 경험이 되기 때문에 소액으로라도 한번 이렇게 해보면 공매도의 심리에서 바라보면 어떤 심리일까 이런 것도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하려고 하면 교육을 들어야 됩니다. 교육, 온라인 교육. 그 부분은 이제 증권사에 전화하면 다 알려주니까 미리 해놓고 공매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알고 있는 게 좋고 경험을 좀 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무조건 도움이 되죠. 심리가 이제 공매를 한번 해보면 공매도 쉽나 이런 심리겠구나 라는 게 내가 돈을 태워서 하는 거 하고 그냥 하는 거 하고 천재차입니다. 그런 것도 이제 공부한다 생각하고 준비를 해놓은 거 괜찮겠죠. 한국 타이어즈 강한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고 HFB 지금 계속 또 눌러대고 있죠. 계속 누르고 누르고 밑으로 또 쌓고 누르고 쌓고 또 이 작업 진행 중이죠. 공매도 특징. 자전 돌려가지고 지가 누르고 지가 위에 쌓아버리는 이런 모습으로 또 2300주 집어 던지고 또 이건 이제 내려올 겁니다. 지금은 이제 공매도를 밑으로 못 하니까 또 이렇게 툭 던지고 50원도 밑으로 끌어내려서 물량 쌓고 이 작업 계속 하고 있죠. 이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크게 의미 없는 이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래도 거의 없는 상황이죠. 뭔가 악재가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고 이렇게 계속 눌러대고 하다 보면은 겁이 나겠죠. 그리고 이제 겁을 내는 물량들 단기로 보는 그런 물량들 성격 급한 물량들을 이렇게 몇 번 계속 하면은 여기에다 대고 막 집어 던집니다. 같이 요게 이제 누가 던진 건지 모르겠어요. 요게 아마 자전 형태로 공매도들이 끌어내려서 지 물량 던지고 이걸 깨부시려는 이런 건지 아니면은 뭐 요런 상황에서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던지지 않겠죠. 한 번에 한 번에 개인들이 저렇게 많이 던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 보면은 거의 뭐 짜고 치는 골수급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